블え下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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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어볼 것은 뭐냐면은 신제품 신제품이고 신제품 빕배빕 신제품이고 빕빕빕빕 빕빕 딸기 맛 잘gement 딸기 스…스트로베리 쿠키 라고 쓰여 있거든 스트로베리 쿠키 딸기 마시고 신제품이고 롯때마트에서 980원 주고 샀고 신제품이고 신제품이고 딸기 맛이고 여기 보면은 스트로베리 쿠키라고 써있어 스트로베리 쿠키라고 써있어 신제품 이거 이거 신제품 빽빽 빽빽 신제품 빽 신제품 빽 신제품 빽빽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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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신제품 빽빽 빽빽 신제품 응 응 로 먹어볼게 980원 롯데마트에서 980원 주고 샀고 신제품 빽 이거 이거 먹어볼게 먹어볼게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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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빽빽 음 빽 음 음 이거 먹어볼게 먹어볼게 980원 980원 스트로베리 쿠키 스트로베리 쿠키 여기 막 딸기가 그려져있지 먹어볼게 먹어볼게 내 냄새가 딸기 딸기 우유 냄새가 나 딸기 우유 냄새가 나고 먹어볼게 음 음 음 음 Hast lleg Teaching 빽!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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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딸기 맛 쿠키 같은 게 박혀있어 보면 두들 두들 한 거 보이지? 딸기 맛 쿠키 같은 게 박혀있어 딸기 맛 쿠키 같은 게 박혀있고 겉에 부분은 딸기 우유 맛이 나는 초콜릿이야 겉에 부분은 딸기 우유 맛이 나는 초콜릿이야 두들 두들하게 딸기 맛 쿠키가 붙어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는데 맛있어 신제품 빽빽 신제품 빽빽 신제품 빽빽 신제품 신제품 빽 신제품 빽 빽빽 신제품 빽 빽 빽 로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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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우리 친구 한입 줄게 우리 친구 한입 줄게 우리 친구들 한입 먹어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응 응 로 한입 먹어봐 우리 친구들 한입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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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맛이다 보니까 상큼한 맛이 나고 맛있지 상큼한 맛이 나고 상큼 달콤하고 맛있어 뭔가 포장 케이스도 본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본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딸기 딸기 그려져 있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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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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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로 스튜로베리 쿠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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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Garden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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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